기장군은 역대 가장 큰 지진 발생과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긴급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. 군은 재난대비 물품을 담은 생명가방을 유사시 각 세대별로 배부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. 또한 지진대응 대책단을 꾸리고 재난발생시 조기문자알림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며 지진해일경보시스템과 매뉴얼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할 방침입니다. 한편 오규석 기장군수는 한국수력원자력고리원자력본부를 방문해 지진 관련 원전안전대책에 대해 협의했습니다.